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한중일 근대사 삼국지 제60부 고메이천왕 양의를 천명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858년 1월 에도막부는 미국과의 통상수교 문제가 사실상 천왕의 형식적인 승인만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무렵이었죠. 이미 막부 중신들 사이에서는 중론이 모아졌고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번주들한테도 동의를 다 구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천왕이 여태까지 막부가 뭐 한다고 했을 때 도장 안 찍어준 적 있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형식적인 승인 절차만 남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태클이 들어옵니다. 태클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제대로 백태클이 들어오게 되죠. 고메이천왕은 지금까지 에도막부의 결정에 순순히 도장을 찍어줬던 것과는 다르게 정말 갑작스럽게 막부의 통상수교 결정에 대한 치커 거부를 천명하고 나섰다는 거죠. 천왕의 치커 거부 선언은 에도막부의 통치 기반을 정말 송두리치 흔들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에요. 즉 에도막부가 천왕에 대한 통지력을 잃어버렸다. 그걸 홍보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에도막부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고메이천왕은 왜 이렇게 치커 거부를 하게 되었는가? 강력한 미토학 신봉자였던 고메이천왕은 조낭양이 즉 천왕을 받들어 모시고 양이 오랑캐들을 갖다가 몰아낸다. 라는 그 조낭양이 사상을 정말 금과 옥조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장 미토학의 핵심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고메이천왕은 강력한 미토학 신봉자답게 뭐라고 생각했냐면 감히 서양 오랑캐놈들에게 신국, 일본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은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즉 조낭양이에서 양이를 못한 거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신국, 일본의 문을 열어줌으로써 서양 오랑캐들을 나라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천왕에게 위가 되는 행동이 될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낭도 제대로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고메이천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저 오랑캐놈들이 무력으로 우리 일본을 협박해온다면 오로지 사무라이 정신을 가지고서 굳세게 맞서서 할 뿐이다. 그것만이 빛이오, 진리오, 생명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고메이천왕의 양이 선언에 조낭양이 지사들은 당연히 쾌제를 부르죠. 막부를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겼다고 본 거예요. 자 그리고 어쨌든 이제 막부와 천왕 그리고 각 번들 사이에서 협조 노선을 추구했던 좌막파 그리고 애초부터 이제 막부에 있었던 강경 노선을 주장했던 숙건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다는 거죠. 특히 이 나우스키를 비롯한 숙건파들은 이 사건을 두고서 좌막파들은 맹렬하게 비난을 합니다. 너네 좌막파 애들이 협조 노선이 뭐니 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원래 국정운영은 그냥 애도 막부가 알아서 그동안 처리해왔다. 애도 막부가 국사를 처리를 하면은 그냥 천왕은 자동으로 도장 찍어주고 밑에 있는 번주들은 절대 복종하고 그런 구조였다. 근데 이제 와서 협조 노선이 뭐니 그러면서 관용도 베풀어지고 포용한다고 하니까 저렇게 천왕도 지 주제를 모르고서 날뛰고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막 격노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사실 애도 막부 입장에서는 이번 천왕의 치커 거부가 보통 이게 난감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기존의 막부들은 사실 천왕과 조정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을 안 썼어요. 특히 전국시대 같은 경우는 정말 고생 많이 했었죠. 자 그러나 애도 막부는 성리학적인 이념에 충실해가지고 천왕과 조정에 대해서 정말 온갖 예우를 다 갖춰줬다라는 거죠. 그동안 이제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우쭈쭈 해주면서 온갖 예우를 다 갖춰줬는데 그 대가로 이제 천왕과 조정은 애도 막부의 권위도 살려주고 애도 막부가 뭐 하겠다고 하면은 시원하게 도장도 찍어주고 그렇게 이제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공조하는 윈윈 전략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렇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애도 막부가 갑이고 천왕과 조정은 의리라고 이제 보고 있었는데 설마 이런 식으로 이 중체대한 시기에 뒤통수를 이렇게 제대로 때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숙건파들은 지금 실추된 애도 막부의 권위는 오로지 힘으로 되찾는 수밖에 없다. 하면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기 시작합니다. 숙건파들은 당장 군대를 동원해서 교토를 봉쇄하고 조정을 싹 물가려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애도 막부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그런 공과 귀족들을 싹 다 쳐내버리자.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주장을 하면서 길길이 날뛰기 시작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좌막파에 소속돼 있으면서 애도 막부의 이제 실권자죠. 왜냐하면 쇼군이 지금 뇌성마비로 상태가 안 좋으니까 사실상 실권자였던 수성로주 호타 마사유 씨는 흥부단 숙건파들을 진정시키면서 일단 교토 조정을 찾아가가지고 천왕을 아련하고 설득하는 게 순서가 아니겠냐. 뭔가 좀 천왕께서 오해가 있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가서 한번 잘 얘기 좀 해보자. 하면서 가까스로 이제 숙건파들을 달래게 됩니다. 1858년 2월 수성로주 호타 마사유 씨는 정말 꼬일대로 꼬여버린 전국을 풀기 위해서 교토를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교토에 당도한 호타 마사유 씨는 일단 퇴아비였던 다카스카사 마사비치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현치국에 대한 논의를 진행을 했다라는 거죠. 당시 교토의 조정을 통솔하는 공과의 수장은 관백이죠. 그 관백이었던 다카스카사가 태압으로 이제 좀 올라오게 돼요. 나중에 도요토 미디어씨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도요토 미디어씨도 그랬잖아요. 관백이 있다가 나중에 관백자리를 자기 이제 조카한테 물려주고 본인은 이제 태압으로 올라왔잖아요. 그거랑 이제 똑같은 패턴으로 가게 된 건데 당시 이제 태압이었던 다카스카사가 정말 30년 넘게 애도막부에 아주 충실한 충실한 이제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교토 조정을 통과를 해왔어요. 근데 지금 그 컨트롤이 실패를 하게 된 거죠. 자 이 때문에 호타 마소유씨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정황도 알아볼 겸 또 천황을 아래나기에 앞서서 일단 좀 이제 사전 조율을 할 겸 태압을 먼저 만나보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공과 가문들 사이에서는 나름의 등급이 있었어요. 또 공과 최고위는 당연하게 이제 존귀한 천황 가문이었고 그 아래로 오석가라고 불리는 다섯 개의 고위 귀족 가문이 있었습니다. 고대 귀족 가문 중에서 끝판왕이었던 후지하라씨가 갈라져 나온 게 이제 오석가에요. 그리고 그 아래로 청화가 평공가 이런 이제 가문들이 포진해 있었는데 대략 한 130여 개쯤 되는 가문들이 등급별로 포진을 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평공가 같은 경우는 좀 격이 낮은 하급 귀족이었어요. 그래서 조종의 고위직을 맡기는 어려웠다라는 거죠. 뭐 굳이 신라 골품제로 치자면은 뭐 한 5두품 4두품쯤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이제 사람들이 평공가인 거죠. 하지만 종종 평공가들 가운데서도 천황의 총애를 얻어가지고 막강한 건설을 누리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면 고위직이란 게 사실 그래요. 직급이나 연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고 전원과 얼마나 가깝게 지내냐.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 고메이 천황의 총애를 듬뿍 받았던 인물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였냐면은 바로 이와쿠라 도몸이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을 잘 기억해 두세요. 앞으로 자주 나올 겁니다. 평공가 출신이었던 이와쿠라 도몸이 어쨌든 뭐 이제 평공가라서 고위직이 올라갈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고메이 천황의 총애를 얻어가지고 측근이 되면서 막강한 건설을 누리게 되었죠. 근데 아마 이와쿠라는 좀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천황의 총애를 받고 있는데 평공가라는 이유로 좀 이제 고위직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 내심 좀 이제 불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 보통 이제 신라때 육두품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사상에 힘치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메이 천황한테 미토하게 바람을 집어넣은 인물도 바로 이 이와쿠라 도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쿠라 도몸이에 의해서 허파의 바람이 잔뜩 들어왔던 고메이 천황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가만히 있어봐. 애초에 천황은 쇼군보다 더 위 아니야? 아무리 뭐 실권을 쇼군이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위계서일상으로는 내가 위가 맞잖아. 그런데 천황이 내가 왜 쇼군의 결정을 맨날 순한 양처럼 순순히 따라야 되지? 한 번쯤 뭐 좀 센카드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미토하게 핵심인 조낭 양이 이것과 관련된 일이 이번 미국과의 통상수교권이잖아요. 이거는 명분이 확실하니까 이런 거 정도는 내가 좀 거절해도 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아무튼 태압으로부터 이러한 전후사정 설명을 드렸던 호타 마서예시는 서둘러 이끌어서 고메이 천황을 아련을 하게 됩니다. 호타 마서예시는 고메이 천황에게 현재 일본이 처한 상황과 미국과의 통상수교의 필요성을 엽서를 하면서 이것을 허가해줄 것을 강곡하게 요청을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고메이 천황의 의지는 정말 허거부동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치고 나오냐면 아니 명색이 오랑캐 토벌을 주임으로 하는 게 정의대장군 아니냐? 쇼군의 원래 정식 명칭이 정의대장군이잖아요. 정의대장군 이거 자체가 오랑캐 토벌을 하는 자리인데 아니 오랑캐를 토벌해야 되는 쇼군이 저 서양 오랑캐들의 대포 소리에 놀라가지고 감히 신국 일본의 문을 열어? 이거 자체가 임무반기를 한 것이고 아주 추잡스러운 행동이 아니냐 하면서 날선 비판을 가했다라는 거죠. 1858년 4월 호타마서의 신은 끝내 고메이 천황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별다른 소득 없이 빈손으로 에도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돌아오면서 속으로 진짜 정말 착잡한 생각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 자기가 추구했던 조정과의 협조 노선이 지금 완전 파탄당이 생긴 겁니다. 자 이렇게 에도에 돌아온 호타마서의 신은 쇼군 도쿠가와 이해사다를 아련하면서 천황의 치커를 받는 것에 실패한 것에 대해서 치기면 치겠다 하면서 사퇴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호타마서의 신은 두 가지를 건의를 하는데 먼저 첫 번째 후임 수성 로즈로 누구를 추천을 하냐면 엣지젠 번주였던 미스다이라 슝가쿠를 추천을 하게 됩니다. 이 슝가쿠는요. 일본에서 최초로 서양 사과를 재배하는데 성공할 정도로 양학에 굉장히 박식한 인물이었어요. 거기다 정치 노선도 호타마서의 신과 같은 좌막 노선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후임으로 슝가쿠를 추천을 한 겁니다. 어쨌거나 호타마서의 신은 조정과의 교섭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좌막 노선은 포기를 하면 안 된다고 봤던 거죠. 아울러서 호타마서의 신은 수성 로즈라는 직위가 조정과 협상을 하기에는 좀 급이 떨어진다라는 문제점을 지적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갔더니 이와쿠라 도몸이 같은 그런 평공과 귀족 애들한테도 업신여김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뭐 크게 이상한 건 아닌 게 애초에 수성 로즈가 그냥 급은 총리급이라고는 하지만 뭐랄까 좀 격이 많이 떨어지는 격이긴 해요. 왜냐면 역사적인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본래는 이 수성 로즈는 시종장 정도의 위치였어요. 그러니까 도쿠가 가문의 주인이 딸랑딸랑 좀 흔들면 얘 나으리 달려오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호타 마서해시는 비상설 막부 최고위 직위였던 다이로를 다시 이제 개설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 다이로 자리를 개설해서 급을 맞춰가지고 교토 조정과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쇼구는 다이로 직위를 개설해서 막부를 이끈다. 그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요. 그건 괜찮은 아이디어 같다. 하지만 후임 다이로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달랐어요. 후임 다이로는 호타 마서해시가 추천했던 슌가쿠를 거부하고 다른 인물을 올리기로 결정을 했으니 여기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나우스케였습니다. 이 나우스케가 누굽니까? 바로 숙건파의 좌장이잖아요. 숙건파의 좌장인 이 나우스케가 집권을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에도 마쿠가 교토 조정이나 지방권들과 협전 우선을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제 더 이상 협조노선이니 관용이니 이런 거 없다. 그냥 강력하게 파워풀하게 밀고 나가겠다. 그것을 이제 의미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으로 좌막파가 이제 밀려나게 되고 전개 권력에서 밀려나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호타 마서해시가 교토 조정을 갔을 때 이미 숙건파 측에서는 그런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실패할 것 같다. 실패할 경우를 좀 대비를 하자.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호타 마서해시가 실패해서 돌아오면 그거를 건수를 잡아가지고 좌막파들을 밀어내고 숙건파와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자. 그런 쪽으로 이제 방침을 정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숙건파가 막부를 장악하게 되니 또다시 일본 전국에 거대한 태풍이 예고된 셈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그동안 이제 협조 노선을 추구했던 좌막파가 밀려나게 되는데 하여튼 중도 노선이란 것이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왕왕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숙건파가 장악을 하게 되는데 이다이로의 앞으로의 방침은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요즘에도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에요. 막부를 다시 위대하게 그레이트 어게인 이게 바로 이다이로의 방침이었다는 거죠. 과연 이다이로의 그레이트 어게인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